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이예요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희 집 지붕에 새 두마리가 계속 들락달락해요 들락달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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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차 이게 뭘까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집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구멍에 참새 두마리가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? 이렇게 식oyu 으 으 으 자 여러분 보셨죠 방금 엄마 새가 먼저 들어가고 앞에서 망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빠 새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아기새가 있는 것 같은데 아기새 왜 여기가 바로 입구인데 입구 바로 위에 아기새를 낳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밖에 내가 말고요 쟤네가 전 너무 좋죠 일단 아기새를 같이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레츠 고 뭐하냐 자 여러분 과연 진짜 아기새가 있을까요? 괜히 설레고 긴장되는데요 없나? 없나? 어? 어? 어 뭐야?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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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들어갔다 나타납니다 뭐죠? 오? 뭐야? 뭐야 뭐야? 뭐니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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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? 입 보셨어요 입? 와 제가 엄마가 아닌 걸 아나 봐요 한마리인가? 근데 한마리 소리가 아니거든요 두마리 있는 것 같은데 오호오 제가 입으로 새소리 내니까 아무런 소리도 안 내네 저쪽에 오오오오오오 한마리인가? 아 근데 두마리 했던 것 같은데 엄만 잘았나 봐 엄청 빨리 왔다갔다 하네 찌.. 오.. 오오오오오! 한마리인가 봐요 근데 꽤 커요 작지 않은데.. 자 어미새가 제 주변을 돌기 때문에 저기있습니다 어미새 입에 뭘 물고 입에 뭘 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미안해 이제 갈게 일어나라 좀 여러분 보시면 새 두마리 있죠 엄마가 아빠에요 저기 보이는 틈 저 틈에 새끼들이 있는데 새들이 제가 있으니까 절대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. 진짜 신기해요. 절대 안으로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좀 뒤로 가볼게요. 제가 좀 뒤로 가서 숨어있거나 하면 보세요. 이제 들어갈 겁니다. 앞장서서 보이시죠? 주변 경계를 미친듯이 해요. 고개 돌리면서 그 마리가 똑같이 자 이제 보고 아래를 한번 쳐다볼 겁니다. 그죠? 아래를 쳐다보죠? 아래를 한번 쳐다보고 날라서 유턴하면서 들어가요. 자 들어갔죠? 한 마리 들어갔죠? 한 마리 나오면 그때 나머지 한 마리가 들어가더라고요. 안 들어가네? 아 얘 망 본다. 얘는 계속 망만 보고 있네요. 지금 저기가 문인데 왜 문 바로 위에 불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. 걱정하지 마. 니네 새들 내가 지켜줄게. 지켜줄게. 아 이거 비켜줄게구나. 자 한 마리 또 뭐 물고 왔죠? 한 마리 망 보고 있고 오 경계합니다. 경계. 한 마리 들어가죠? 그 위에 나머지 계속 쟤는 제가 수컷이다. 계속 경계하네. 바로 둘이 같이 나왔죠? 방금? 자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애기 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두 마리네 두 마리. 아이고 두 마리가 있네. 두 마리가 있어. 아유 이뻐. 아유 이뻐. 아 세 마리다. 아이고 아이고 세 마리에요. 세 마리 세 마리에요. 미안해 잘 키워줘. 진짜 잘 키워줘. 얘가 공격하진 않을 거야. 이거 봐봐. 인생 다 살았잖아.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오늘 깨비랑 함께 할게요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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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자 보실 때 하필 저희 집 바로 위에 저 저 저 저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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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무서웠죠? 괜찮아요. 만져달라고 하는 거예요. 깨비 인사 인사 아 잘생겼다. 귀 봐봐. I believe I can fly 진짜 살면서 볼까 말까 하는 거를 진짜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하필 이렇게 바로 문 앞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죠.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참새들도 눈치 보면서 애들한테 먹이 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비행 연습을 할 거예요. 그 장면을 제가 만약에 찍을 수 있다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프라이어 헤비야